운전할 때 원래 브레이크 밟으면 땅의 굴곡이 브레이크로 느껴지나요 원래? 아니면 이 차가 안 좋은 차라 이 차만 그런 거예요? 다른 차를 안 탄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. 그리고 차 탄 지 3개월 되니까 창문이 올리고 내릴 때 끼끼끼끼끼리고 뻑뻑하고 소리나고 그래요 원래 그런가요? 아니면 이 차가 나빠서 그런가요?